나 배고파. 당신은 날 두 번 속였어. 배신했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어? 네가 줘. 좋아. 그럼 오늘 여기에 있어. 앞으로 집에 가지 마. 애처럼 굴지 마. 나보고 이런 데서 평생 동안 살려고? 날 데리고 살려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난 이런 데서 못 살아. 출장 갔다 와서 연락할게. 보람 정도 걸릴 거 봐. 사랑해. 예지가 거실을 서성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 메일을 보낸다. 정식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메일을 확인해 보면 민기와 수빈이 키스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일찍 왔네요. 일찍 왔네요. 아버님은 어때? 괜찮아요. 안정 취하는 거 보고 오는 길이에요. 거의 이상하군. 병원에 갔는데 장인어른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없던데. 그때 그 남자 말이야. 김민기. 당신하고 무슨 사이야? 무슨 얘기예요? 내 핸드폰으로 아주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말이야. 당신하고 다정하게 키스를 하고 있더군. 말해보지. 그게 여보. 당신이 나 때린 자격 있어? 당신도 여자 많잖아. 그걸 변명이라고 해. 천만에 변명 아니야. 언제 날 사랑으로 된 일을 준 적 있어? 당신한테 내가 여자인 적 있냐고. 그저 외모감, 책임감으로만 돼 있잖아. 나도 이제 이런 생을 심몰라. 지겹다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그 자식 정리해. 조용하게. 우리 이혼해. 내일 사업상 중요한 출장이야. 준비 잘해. 민기는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며 작업에 열중하고 온다. 민기는 그런 민기의 옆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준다. 민기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을 때 예지가 살며시 다가가 물을 덮어준다. 그때 민기가 예지의 손목을 잡으며 뜨거운 눈길로 쳐다본다. 민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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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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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을래? 아이씨... 진짜 힘들고... 집이 찝찝하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누구지? 아이씨... 누구지? 누구세요? 아이씨...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예요. 빨리 좀 해야지. 당신 왜 여기 있어? 예지야! 뭐야? 나가서 얘기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나가있어 줄래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민기씨... 어떻게 된거야? 보다시피 서로 사랑하게 됐어. 한참도 모르는 게 사람이세요. 네가 어떻게... 친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랑이 뭔지는 알아? 잘 알아. 알아! 사랑이 뭔지 알아? 웃기지마. 니들 세계는 사랑보다 조건이 먼저잖아. 그래서... 난 친구인 너한테 쓰레기 지급당했고... 애인였던 정식씨한테 버림받았어. 그 고통을 네가 알아? 무슨 얘기야? 내가 뭘? 내가 언제 그랬어? 정식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친구라면서... 넌 왜 그랬니?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하... 정식씨야 너.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다. 완벽해. 몰랐다? 정말 몰랐어? 근데 왜 난 아직까지 네가 한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까? 예지가 화장실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처리 중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중으로 연결 중으로 연결됩니다. 예지 어디갔지? 응. 갑자기 사라졌다. 매달리러 남친한테 만나보지. 출장 갔다며. 나와 결혼하는 정식씨 사실 예지 남자친구야. 뭐? 정말? 정말? 근데 너 결혼할 거야? 해야지. 예시는? 서로 사랑한다 그랬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한다. 예지가 우리한테 살살거리는 이유가 뭔데? 우리 팀에서 신분 상승하겠다는 거잖아.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으로 보기나 하니? 주제도 모르고. 하긴, 밖에 그런 일들 쎄잖아. 요즘은 남자들이 더 현실적이야. 그런 애들 가끔 다 버리는 거 한순간만. 그래도 말해야 되지 않나? 친구잖아. 됐어. 걔도 쓴 경험을 해야 정신 차리고 주제 파악하지. 나가자. 예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수빈과 미견의 모습을 누르고 왔었다. 수빈이 멍한 표정으로 오피스텔을 나옵니다. 수빈이 멍한 표정으로 오피스텔을 나옵니다. 예지 씨. 당신이 쟤한테 속은 거야. 쟤 있지? 아마 들었어요. 다요. 근데도 좋아. 사랑해? 네.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게. 갤러리도 내줄게. 네. 네.